오늘은 붉은 원숭이날입니다. 이런 그 특별한 날 또 재수있는 날을 돈복 터지는 그런 날로 또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. 신시는 그 원숭이 시간입니다.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를 그 신시라고 부르죠. 술시는 그 오후 7시에서 그 오후 9시 사이에 그 2시간 그 저녁 2시간을 우리가 술시라고 부릅니다. 붉은 원숭이날은 그 기미남과 지혜를 창조하는 그 원숭이의 그 에너지가 오후 그 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과 결합한 날입니다. 이는 그 재물운과 또 번영의 기운이 강하게 그 흐르는 시기를 뜻합니다. 특히 그 신시와 그 술시가 되면 그 기운이 또 최고주에 이르는 그 시간대를 의미합니다. 신시는 그 하루의 그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지만은 이때는 그 지혜와 또 신속감이 결합을 합니다. 기회를 잡는 데 또 탁월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저녁시간이 술시는 금전운이 또 강하게 또 충전되는 그 시간대로 진입하는 시간입니다. 재물의 기운이 또 물로 흐르듯 또 흘러들어올 수 있는 그 유리한 시간입니다. 그래서 이 시간대 그 어로도를 사게 되면 또 대박을 터뜨릴 그 가능성을 높여줍니다. 붉은 원숭이날의 이 신시와 술시가 특별히 그 중요한 이유는 원숭이의 그 재물운과 또 오행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이 또 이 2시간 대 정점에 달하기 때문이죠. 원숭이는 그 금전운과 성공을 상징을 합니다. 불의 에너지는 활력을 담당을 합니다. 신시에는 그 원숭이의 그 기미남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. 또 술시에는 그 금전운이 또 안정적으로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2시간 대 그 로두를 구매하시게 되면 단순한 그런 행운이 아니죠. 재물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는 강력한 그 행운수를 부르는 그 풍수적인 조치가 되어줍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붉은 원숭이날에는 또 우리의 이런 그 사소한 그 행동 하나가 또 시간까지 고려하는 이런 그 풍수적인 그 고려가 우리 생활 환경에서 또 큰 그 돈복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또 이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신시와 그 술시를 그 최대한 그 활용을 해서 이 날에 어울리는 그 대박을 또 크게 그 앞당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.